고맙습니다. 차한테 꼬았어요. 너랑 어울려. 나랑 어울려? 너랑 큰 차가 어울렸어 두 개요? 나 몸이 커가지고. 3시간동안 오지 않나요? 장시간 주중하실 때는 여러분도 에이튼이도 휴게소도 좀 들리시고 졸음 전 절대 안 돼요 아 진짜 아주 멋있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화 씨 좋고요 갈게요 카메라 갈게요 레디 액션 요즘 로고가 가면 갈수록 재밌어져요 저 약간 빠져있어요 소화 받으세요 모델위에 너랑 나 이리 쪼리 미쳐진 편도 가수로 단단해져서 뛰지 않아 코토로가 있거든 어? 어? 졸음이 우리 가고 와 이 일 속에서 난 계속 알겠어 So tell me when I go to the side 그냥 가볼게요 지민님은 아주 뭐 첫 번째는 미키지작상에다가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자 메디 일단 인사합니다 네 실제로 일기를 썼습니다 이게 촬영하는 동안 쓴 일기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11월 5일, 생일이틀 전, 프라이데이. 날씨 맑음. 오늘은 XRVCR 촬영을 했다. 아주 즐거운 촬영이었다. 사실 아직 택미홈 촬영 중이다.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에이틴이가 볼 생각을 하니까 설레인다. 연기를 하는 장면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내 감정을 잡고 나름 자연스럽게 촬영에 임했다. 사실 지금도 카메라가 앞에서 찍고 있는데 나는 P.R.O이기 때문에 금세 표정을 잡을 수 있다. 역시 점점점 일하는 내 모습 멋있다. 점점점 짱짱 에이틴이가 좋아하길 바라며 일기를 마무리한다. 에이틴이 사랑해. 여기 있다. 자 선물 에이틴이. 네 이제 정 시간 운전을 했으니까 실업소비란 만큼 밥을 얼른 먹고 오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, 에이틴 님. 껴버렸어. 라이바이고, 바바. 다른 쪽으로 봐 봐 봐 봐 봐 봐 이렇게 봐 봐 봐 봐 봐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뒤로 빻아줄게요. 빻아줄게요. 와 여기 너무 웃겨. 나 진짜 잤어. 나 진짜 잤어. 진짜 잤어. 진짜 리얼 슬리프. 약간 조심스러웠거든. 여기 이제. 그렇죠. 오케이 컷. 오케이 좋다. 이번에도 약간 숨 쉬었을 거 할게요. 자 왼쪽부터. 오케이 컷.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.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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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잘했어. 우리 똥아 욕 봤다. 그러면 네. 어 알겠어 로 할까요? 어? 네 알겠어. 어? 알겠어. 어? 한글자인데 왜 이렇게 오기가 힘든지. 잠시만요. 한 번만 더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그 XR 콘서트 둘째 날 촬영 왔습니다. 어 알겠어.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글자예요. 네 글자. 저는 글씨, 글, 대사가 있는 연기는 진짜 못해서. 앞으로도 연기하는 홍중의 모습 많이 못 보실 텐데. 오늘 아주 대사가 있는 홍중의 연기. 데뷔 후 두 번째 시도였을걸요 아마? 아 데뷔 전에 했구나 그것도 심지어. 데뷔 후 첫 연기일 수도 있어요. 그 대사 있는 거는. 홍중이 형 빨리 와. 홍중이 형 빨리 와. 좀 더 가볍게. 홍중이 형 빨리 와. 홍중이 형 빨리 와. 한 번 더. 홍중이 형 빨리 와. 응. 오케이 네. 오케이 예. 오케이입니다. 네. 응. 응. 갈랐랑 offs. 감사합니다. 충 derrière. 액션. 나 좋긴 한데 자 이게 너기를 너기를 할 건데 느낌이 살짝 근데 이게 업다운 업다운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요 알겠습니까? 내려가 내려가 아 이 느낌 간단하게 조공해 주시는데 해 파 파 파 이 샤인 라이터는 선샷 왜 안 해? 우와 이 샤인 이 샤인 라이터는 선샷 예 오케이 컷 좋습니다 연습 고생하셨습니다 에이티즈의 연습 현장을 보셨고요 한 번 더 연습할 것 같으니까 대기하고 있을게요 우리의 서로 맞춰면서 맞춰면 어 맞춰면 그렇게 키가 안 맞죠 오케이 파이 세이 샤인 라이터 선샷 방금 들었어요? 못 들었죠? 네 서로 거울이라 생각하고 춤추자니까 그러기엔 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안 맞잖아 제 얘기 한 건데 찢었구나 내가 네 근데 키가 안 맞죠 제가 락스 타고 와 형이 락스 타야? 어 전 또 농구공 좋아합니다 네 형이 락스 타야? 어 전 또 농구공 좋아합니다 농구를 하지 못하지만 농구를 하지 못하지만 농구를 하지 못하지만 농구를 하지 못하지만 빙빙 너에게나 막대 아직도 안 들어온 나 쓰러기 너희들 너희들 형, 언제 기타를 이렇게 배웠어?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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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2. 막자 맞춰. 막자 맞춰. 막자 맞춰. 막자 맞춰. 제법 이제냐? 네 제법.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말해. 형이 다 쳐줄게.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? 나는 나비. 진짜 종호 스타일 확실하다. 오 기타 잘 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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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열심히 하지. 5, 6, 6, 6, 6, 6, 6, 6, 7, 8, 9, 10, 10, 10, 10, 10. 지금. 아 진짜 미니크였어. 아 미니크였어. 아 미니크였어. 아 진짜 다음번에다. 2, 2, 1. 5, 6, 6, 7, 8, 9, 10. 5, 6, 7, 8, 10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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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6, 7, 8. 패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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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왜 깨프게 홍준형 보여줘! 우리 감독님이요. 저희랑 벌써 거의 3년 가까이하고 계시는데 네, 땡스 노래가 춤을 추는 줄 알고. 저희와 10년 동안 함께 하신 감독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 파이팅. 뭐야, 뭐야. 강제희야? 강제희야? 아, 오케이. 오케이. 네가 그러니까 민수인 거야. 세형이야. 아, 세형이야? 다 세형이야. 다 세형이야? 다 세형이야? 다 세형이야. 오늘 쉽지 않은 촬영이야. 어, 먼저. 저는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. 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. 제 촬영을 해요. 저희 아지트에 이제 누군가 쳐들어와서 뭔가를 다 망쳐놨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는 되게 화목하게 저희가 놀고 연습하던 그 공간을 누군가가 와서 망쳐놓은 거죠.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서 봤는데 제가 아까 쓴 일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썼는데 누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, 여기 가지고. 여기 찢어져 있고. 어, 이게 뭐야? 하고서 이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멤버들 다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구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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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. 어, 그래서 어? 누구야? 이게 뭐야?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출발 좀 연기해야겠다. 출발 좀 연기하는 안으로. 까마가 왜 저러고 있어요? 공주야 왜 죽었냐? 아니 교몽주야 왜, 형. 공주야 왜 죽었냐? 아니 교몽주야 해. 형,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여기까지 몰렸어. 이거 찍어주세요. 멋있게 일어나는 거 알려주면 돼. 액션! 도망쳐! 도망치라는 건 아무튼 도망치고.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무력해지는 거 아니에요? 나는 도망치라고 그러면서 먼저 도망치고. 나 가지 마! 죽으러 간다. 그러고 날씨도 죽어줘. 하지 마! 하지 마! 모르는 거 아니야 형? 내가 도망쳐 하면 나 뛰어놔. 네? 도망쳐 하면 내가 뛸게. 카메라! 하나, 둘, 셋, 네디 액션! 도망쳐! 용경이 있네. 마지막 한 번만 더. 도망가. 가 가 가 가 가. 가 가 가. 저는. 안드로이드 가디언이랑. 깡뜨XXX 싸우러 갑니다. 쭉. 불러. 왜? 대형 잡아보봐. 뭐 해야 돼? 자. 야. 공격. 무슨. 조용히 놀고. 이렇게. 대형. 공격. 아기. 제. 업계획. 그리고 이분. 성격. 도망쳐. 없는 거에요. 대형. 펜拐 치우기. 동작. 습破. 흑암. 하늘 거에요. 퐈 range. 안녕 내가 아직도 박성어로 보이나 나는 할라티즈다 내가 아직도 정균으로 보이나 밝게 했지? 자 옥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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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VCR 끝 이제 내일부터 무대하러 갑시다